오늘은 여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사이 자동차 프로그램들 또 운전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운전하기가 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화면만 보면 비디오 화면만 보면 앞에 또 뒤에 있는 차가 움직이는지 사람이 지나는지 그 화면만 보고 운전하면 그냥 뒤를 옛날 같으면 뒤를 돌아보고 또 창문을 열어서 물어보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나는 할 때마다 너무나 놀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기술이 좋아졌나. 그리고 또 갑자기 차가 가까이 오거나 부딪히려고 하면 딱 자동으로 쓰는 그런 옵션들도 많이 있고 또 경고의 말로 이렇게 해주는 게 많고 그래서 갈수록 참 편한 세상에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목표를 두고 또한 길을 갈 때 운전할 때 그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또 그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인도를 해줘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몇 미터 오른쪽으로 가세요. 똑바로 가세요. 얼마 남았습니다. 그 계기만 보고 있으면 안전하게 운행이 되고 아무 얘기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단 그 빌딩 숲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내비가 아주 혼동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아주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빙빙빙빙 돌 때가 있어요. 차라리 그때는 내비를 꺼야 돼요. 그런데 다행히도 제 아내가 옆에 있으면은 그 아내가 저보다는 그 길눈이 훨씬 밝아요. 그래서 아내가 길을 인도해 주면은 내비기가 필요 없이 그냥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차라리 운전은 당신이 하시오. 내가 옆에서 그냥 보조만 해주고 오히려 아내가 운전을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런 그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길눈이 특별히 밝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목표를 두고 가는 데 있어서 잘못 길을 걷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해서 갔는데 엉뚱한 곳이에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오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잡이 나름대로 세상 속에서는 자기가 경험한 경험 또 어떤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어떠한 이념이나 뭐 이러한 것도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가 나름대로의 그 길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또 구원의 길이라고 하면서 그 길로 인도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과연 그 길이 옳은 길인지 아닌 길인지는 자신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만큼은 누구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률이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 아닙니까? 각 종교마다 당신 애들 믿는 종교는 당신의 길이 있고 우리가 믿는 종교는 우리의 길이 있어. 맞는 말이에요.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책임이에요.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또 제대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득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대가를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길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알 수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이 계신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라 이겁니다. 은혜.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여러분과 나를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특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강압적으로 명령하지 않으신다는 게 우리로 하여금 바로 여기에 길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바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된다. 죄사함을 받는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정제함을 받으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 안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참으로 복된 자여 은혜스러운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아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만이 성령의 그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까? 왜 그토록 복음을 전하는데도 거부할까? 참 답답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고린도 우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냐 가렸다 이거예요. 가려 영광의 복음의 광명한 빛이 그들의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도록 그것을 혼미케 가려운 것이 바로 세상의 신이요. 세상의 임금인 마귀 사탄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만 거부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세상의 신이 불신의 영이 그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영이 불신의 영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도록 강한 자가 강한 자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묶어야지만이 그 세간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와 같이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 하에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의 신 미혹해하는 신 거짓된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의 무리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강제하는 흑암의 권세를 파쇄해야 그 사람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얻는 복음이 아닙니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제함이 없는 영생을 얻는 복음의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방화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인도자이신 성령님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바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이시요. 하나님의 성령 66권을 기록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이 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그 말씀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책망과 훈계를 통하여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요. 그 성경의 말씀을 40여 명의 저자를 통하여 기록하게 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내가 이제 곧 떠난다. 그러나 너희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른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가 너희에게 오면 내가 차라리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왜냐? 내가 가지 아니하면 그분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야 그분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게 된다. 그가 오시면 너희의 인도자가 된다. 바라크레투스. 바로 옆에 계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 것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조차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자로서 가장 특징적인 세 가지의 그 내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이에요.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 죄를 짓는 자에게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 이거예요. 엄청난 대가가 있죠. 죄의 싹스는 뭐예요? 사망이죠.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 1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난 것은 죄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마귀의 일이 우리로 하여금 죄가 있을 때 그 죄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들이 강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는 자기에게 속했다. 너는 내 노예야. 너는 내 종애야. 너 죄 지었잖아. 그 죄를 가지고 율법을 통하여 정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신 것은 바로 모든 율법에 정제하는 문서를 다 제하여버렸다고 그랬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율법의 죄를 다 이루어오시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1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하니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창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도록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범죄했을 때 성령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믿부시고 의로우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눈피로 깨끗게 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주온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해 주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성경 헬라오 원서에 대해서 번역을 하게 되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는 그곳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다 완성했고 예수님께서 모든 의의를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 가운데 정가될 수 있는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셨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믿음 때문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의의는 엄난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이신 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를 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의롭게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있는 그 말씀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다. 로마서 13장 22절에 있는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은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에 대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심판 이후에는 다시는 심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게 사실 로마 헌법에서 나온 것이죠. 네비스 인 이뎀. 이건 뭐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것. 한 번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두 번 이상 다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 번 심사가 있잖아요. 지방, 고등, 대법원. 세 번의 여유를 주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잘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그래서 세 번까지 기회를 주는데 이 당 확정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재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삼심제도가 없어요. 하나님은 심판도 함부로 안 하시지만 한 번 심판하면 다시는 재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뭐라고 말했냐?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왜 이렇게 날뛰요? 그런데 심판은 받았는데 여러분 재판 받고 바로 사형 집행합니까? 우리나라는 아예 사형 받았어도 집행하지 않는 거예요. 집행하니까 사형수들이 살아 있잖아요. 좀 똑같아요. 지금 마귀는 이미 태초에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한 루시퍼와 그 모든 무리들은. 그런데 왜 그들이 완전히 무적행 지옥 속에 들어간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회개하기를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집행을 미룰 뿐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 집행이 가까이 온 것이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바로 심판이 가까이 왔느냐. 저는 진료하면서도 계속 나팔대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우리 이 동네는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인데. 계속 회개하라.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이 왔느냐. 예수 천당. 마귀 지옥.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대단한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아 참 힘이 있구나. 성령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 심판을 알린다는 것이 사실은 주의 종의 임무예요. 여러분 왜 구원을 받으라고 합니까?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 은혜의 때라 이겁니다. 이 은혜의 때가 지나가버리면 이미 마지막 심판에 임하면 다시는 구원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위에 방황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세상의 심판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그건 뭔 말입니까? 노아의 방주가 산에다가 말이에요. 아니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120년 동안을 배를 짓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다가. 그리고 나서 노아가 한 것은 뭐냐 시간만 나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인류를 멸하신다. 회개하고 방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회개의 그러한 증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콧방기 키고 저 사람이 노망에 걸렸구나.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다 할 짓 하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홍수가 비가 그치질 않아. 그렇게 해서 방주에 들어간 여덟 명 그 식구들과 모든 암수에 그러한 때가 가까이 오니까 이제는 방주로 들여오는 거예요. 지금 때가 그런 때입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방주 우리의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께로 들어오세요. 때가 임박했습니다. 사람들이 콧방기 낀다. 저 사람이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너나 잘해라. 너나 갈 길을 가. 이렇게 막 모독하고 그냥 막 핍박하고 이런다 이거예요. 모르니까. 왜 모릅니까. 세상의 신이 그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때가 되면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우리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신부들에게는 비밀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임박한 그 종말의 때가 왔음을 알기 때문에 더욱 급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라고 노아의 때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들어오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면 우리의 가이드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주의 종이 전하는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말씀을 받는 것도 성령의 역사여 또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주의하므로 주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차례 듣고 매일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것. 제가 첫 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야말로 혼자 유혹하고 여러 가지 미혹된 상황. 외롭고 힘들고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고 공부는 마쳐야 되는데 논문이 잘 안 되고 이럴 때 얼마나 우울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동안 마시지 않고 했던 맥주라도 한 잔 먹고 그냥 잊어버리려고 너무 괴로워서 자전거를 타고 밤 한 시경에 공부하다가 가서 그 주유소만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그걸 딱 잡는 순간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세미한 음성 너무나 또렷한 한 남자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거 독일말로 들리는 게 아니고 한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참 너무나 놀랐어요. 전혀 예기치 아니하는 음성 경고의 음성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인 줄 나는 확신하는 거예요. 뭐 이거 혹시 천사가 말하는 게 아닐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것은 밖에서 들리는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깊숙이 울려 나오는 예기치 아니하는 그러한 음성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바로 갈라디아에서 6장 7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당치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메 거두리라. 이 말씀을 압축해서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너무 놀란 거야. 그 말씀을 듣고 주위에 있는 그 자매들 또 형제들에게 간증했대. 한 자매가 아니 하나님이 형제님 너무 편애하시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늘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어야 돼요. 널 바라봐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존경하고 내게 중요한 그러한 내 인생을 내 학업에 중요한 것을 이렇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교수님 하고 같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그 교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이 자를 조심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학위 논문을 다 마치고 이제 심사에 들어가는데 그냥 빠꾸당했어. 왜 빠꾸? 문법과 이 모든 것이 독일어가 완벽해야 돼. 내용은 좋은데 그 독일어 그 문법이 틀린 거 많고 그 철자도 틀린 거 많고 이거 다시 다 최소한 그 고등학교 교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감수해서 가지고 와라. 얼마나 내가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한국 사람이 학생이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도서관에서 이리저리 책을 찾아보고 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뭘 이렇게 잘 찾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않냐하게 음성이 들리는 거야. 너는 저자에게 가서 말하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저자를 보니까 뭐 나이도 좀 들어 있고 생긴 게 별로 그렇게 지식인처럼 보이지 않는데 여하튼 순종해서 가는 거야. 그렇게 가서 사실은 제가 지금 논문을 완성했는데 독일 말에 완벽하지 못해서 그걸 좀 교정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혹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두 말 하지 않아요. 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도서관 책임자야. 사서야. 사서. 하나님께서 말해요.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이 감동한 거야. 왜 저를 이렇게 도와줍니까? 그분이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아내가 음식을 차려서 주고 밤새도록 논문을 교정해 한두 번이 아니죠. 6개월에 걸쳐서 시간만 남아와가지고 안 오면 전화해서 왜 안 오냐. 그래서 그 논문을 교정하면서 이제 라디오를 틀어놓고 모차르트 바하 이렇게 쭉 나오면 저게 퀘헬 몇 번이고 그 곡의 이름이 뭔가 서로 내기하자 하면서 내가 항상 저 근데 그분은 아주 그쪽 분야의 전문가예요. 그렇게 하면서 너무나 즐겁고 은혜스러운 시간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주일날마다 독일교회 나갔는데 거기에 있는 그 참 말씀을 전하는 그 직책을 가진 분이에요. 목사님은 아니지만 그분이 저를 또 인도해서 주일마다 다 보살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참 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난감할 때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나를 이렇게 도우십니까? 그 많은 외국인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독일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겠어. 내가 우리 닥터박 도와주는 게 왜 그렇게 기쁜 줄 모르겠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이게 성령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 안에 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갈 때는 격리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래아지에서 6장 7절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던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두 번 다시 심는 것을 뽑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늘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힘든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사에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 크리스도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누가 보면 4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 글이 지금 너희의 귀에 응했느니라. 이렇게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은 해당에 있는 사람들이 노발대발에서 예수님을 그냥 끌어다가 낭떠러지에 던져버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으로 그들이 있는 가운데로 지나가셔서 타는 고울로 가시어서 그곳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병이 났고 안준베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먹은 자가 다시 듣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등의 역사가 바로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예수님께 임했고 또한 주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220명의 성도를 성도에게 성령과 불이 임했을 때 그 이후에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성령의 역사가 지금까지 전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도록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마귀는 혼미 하는 겁니다. 집중하지 아니하도록 혼미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그러면 어떤 누구의 전화가 오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를 나가면 뭔가 생각이 나서 스마트폰을 열어서 이것저것 보게 되고 이상 여러분 웃는 거 보니까 그런 경험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귀의 역사 그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혼미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그러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한 것을 알고 미리서 예방을 해요. 그러한 환경에 있지 말아야 된다. 눈을 조심해야 돼.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 여러분의 가는 길을 발을 조심해야 돼. 발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느 길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만은 아니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싸우러 인도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됐어요.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과거에 마귀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끝까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단발마의 비명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를 영안히 열려지게 안약을 사서 너의 눈을 밝게 보라 이거야. 금을 사서 내 믿음을 금을 사라. 믿음의 금 같은 믿음을 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올수록 이렇게 눈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는 이 세상을 밝게 볼 줄 아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표적 성령의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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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에게 임했을 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마귀가 성령이 인도하는 곳은 어디로 인도했어요? 광야의 40일 금식 기도로 인도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마귀와 전쟁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를 늘 편안하고 기분 좋고 잘되고 이렇게 인도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이제는 과거에 돌이켜서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좁은 길로 뱀과 정다리 우글거리는 회방하는 길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잇고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대함 이라고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의 대함 이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천사들과의 싸움 그리고 천사들의 부하가 되는 귀신들과의 싸움이 지속이 된다. 그렇게 해야 싸움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정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야. 바로 여러분과 나도 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습니다. 그 능력을 받으면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온다. 그 검은 무슨 검입니까? 성령의 검인 말씀의 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검으로서 어떤 일을 합니까? 영적 전쟁을 통해서 마귀를 내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싸움은 천사들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과 마귀의 싸움이에요. 그러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영적 전쟁을 벌어야 되는 거야.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이 예정하신 제사장 나라여 마지막 때의 성배 민족으로서 바로 무궁화 꽃이 활짝 피 무궁화 가 뭡니까? 바로 샤론의 꽃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 바로 샤론의 꽃이 무궁화 예요. 그 무궁화 꽃이 활짝 피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들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흑암의 권세들을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로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을 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좌와 우를 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이 세상에 빛을 바라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때는 가르는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말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를 선택하느라. 지금 너희는 여호를 선택하든지 바하를 선택하든지 지금 선택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선택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가운데서 진리를 아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우리를 향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강제로 명령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주시는 거요. 가말을 주시는 거요. 너 이렇게 하지 않겠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다. 이거 조심해라.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이렇게 성령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택하여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선택을 위하여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오 생명의 말씀이심을 예수 크리스도를 마음에 용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크리스도의 영이 바로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크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크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크리스도의 영이 생명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하시면 우리가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름 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옛 육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내 마음의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 여러분은 예수 크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크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제부터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나를 가르치시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과 불로 침념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야말로 여러분의 삶은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생명. 생명이 넘치는 그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초안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마귀의 범접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선도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병든 자도 죽어가는 자도 살아날 것이요. 눌린 자도 자육해될 것이요. 안준병이 일어날 것이요. 눈먼 자도 다시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도 들려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충만과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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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